이번 시간은 작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부열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중간중간 대본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떤 내용들이죠? 네, 한부열 작가가 그동안 전시회나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서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한부열 작가님이 그림을 그렸는가요? 라고 쓰여있네요. 네, 어릴 때부터 항상 그림은 그렸지만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부열 작가의 독특한 시각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한부열 작가가 초등학교를 사우디 제따에 있는 국제초등학교 졸업했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늘 데리고 교육을 하시면서 발견을 하신 모양이에요. 다른 학생들은 풍경이나 정물 같은 걸 그리면 한부열 작가는 그 꽃에 앉은 벌이나 나비를 그린다고 독특한 시각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독특한 시각이 어린 시절부터 발견이 됐던 것이네요. 그럼 그때부터 쭉 지나오면서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느꼈던 때는 언제쯤이신 것 같으세요? 항상 그림 속에 살고 있는 한부열이었지만 저희는 작가로서 혹은 작품으로서 바라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중국 청도로 이사를 가고 나서 그때부터 스스로 그림 그리는 시간표를 만들어서 몰입하고 정말 열심히 다른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것에 빠져서 지내더라고요. 정말 그 은둔의 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긴 시간이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네, 11년의 시간 동안 청도에서 작가님이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계획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작가로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좋은 습관을 그때 만드신 게 아닌가 정말 중요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증표로 한별 작가의 엄지를 보면요. 지문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서 피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지만 작가로서의 삶을 사는 지금 현재의 한별 작가를 보면 오히려 그게 자랑스러운 징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별 작가님이 방금 더 찡하셨는데요. 우리 엄지손가락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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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별 작가님은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어떤 소통을 표현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30cm 자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셨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기억에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부터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거나 어디 다른 집을 가게 될 때 제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30cm 자와 펜과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안정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한별 작가랑 움직일 때는 그걸 챙겨 얻고 우리 부열이는 문구 화방에 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30cm 자 파는 코너거든요. 거기 가서 그걸 한 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뭉텅이로 탁 짚고 제 얼굴을 한 번 탁 쳐다봐요. 이걸 다 사도 되겠냐는 그런 허락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 하면 너무 좋아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신나서 오게 돼요. 그렇게 아마 사들인 자가 수백 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별은 자를 사용하는 게 너무 능숙해서 어떤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발견한 게 저는 자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자가 거의 자의 형태가 없어지고 눈금이 없어지고 뭉그러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자를 새 거로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 자를 사주면 너무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가 소모품이라는 걸 그때 알았고 이게 30cm 한부열의 자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우리가 학교에 가서 30cm 자를 처음 만났을 것 같아요. 부여 작가님한테는 어쩌면 자신을 표현하는 데 너무 잘 맞는 도구를 그때 발견한 것이 아닌가 본인이 딱 이렇게 이거 내 것 이렇게 선택한 첫 번째 도구가 바로 30cm 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다른 종류 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여기가 도형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지인분들이 모양자나 제도자 같은 것까지도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그런 아무리 좋은 자가 있어도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형체를 그릴 때도 30cm 자 하나로 쓱쓱쓱쓱 그려내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감각을 즐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한불 작가님은 정규 미술교육 또는 사사받은 스승님이 있으신가요? 인데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한불 작가가 어린 시절에 자폐의 특성상 언어라든지 신변 자립이라든지 인지라든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한다. 이거는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미술교육에 대한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미술은 그냥 놀이이고 자기 취미이고 자기가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지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정규 코스로 시도해 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림을 그릴 때 집중하고 좋아해서 저는 그림 재료를 많이 풍성하게 사다주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유일하게 한불이 그림 그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었던 걸 기억해요. 정말 다른 어떤 걸 할 때는 그렇게 몰입하고 빠져들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강도가 강박증으로 보일 만큼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부열이는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그리는 모습을 누가 보는 것조차 싫어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한보여 작가님은 그림에 한 번 빠지면 누가 본인한테 개입하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딱 저리 가세요.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 속에 완전히 몰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누가 보는 걸 싫어하셨군요. 저는 사실은 지금 방금도 그랬지만 여러분 앞에서 혹은 카메라 앞에서 라이브 드로잉을 하시는 걸 보면 그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죠. 그전까지는 사실 집에서 부열이 방문 앞을 누가 지나가는 것조차도 용납을 못했어요.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 인기척이 나면 딱 얼음이 돼요. 그냥 그래서 고개를 안 돌리고 숨을 멈춘 채로 그냥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앵무새같이 그런 소리만 낼 정도로 그렇게 자기 하는 일에 방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신 김지수 선생님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라이브 드로잉을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김지수 선생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이 한 번도 작가의 라이브 드로잉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인데요. 이 질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번도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가 2012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번도 작가님 처음 만났을 때 30cm 자나 볼펜, 펜 혹은 저희가 모든 여러 가지 펜들은 드렸지만 그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딱 책상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화판을 놓고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하나의 의식을 치르듯이 굉장히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드로잉을 신나게 정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도 진짜 훌륭하지만 그 과정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어머니께 제안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 말조차도 너무 생소한데다가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아이리다 싶어서 제가 선생님,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김지수 선생님 명언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림 그리다가 뛰쳐나간다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사실은 용기를 내서 한번 시도는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도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아마 한부열 작가가 이 틀을 깨고 나온 첫 번째 어떤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는 몰입해서 막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다 끝나고 날때는 여기저기서 박수들이가 막 나오는 걸 보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인식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아까도 얘기했지만 찡! 너랑 나랑 통한다는 이걸 자기가 손을 내밀면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찡을 먼저 하는 거예요. 본인도 굉장히 흡족했던 그런 현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런 퍼포먼스 하는 걸 굉장히 즐겨요. 그렇게 할 때 그 표정을 보면 아 천상의 미소가 바로 저런 거 아니겠는가 막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순수한 아주 정말 행복 자체의 웃음이 보여질 때는 보는 사람을 참 기쁘게 하는 그런 미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부열 작가님이 그렇게 어머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싫어하고 보는 앞에서 그림을 못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 역시 기획을 못 했겠죠. 근데 부열 씨도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꾸 소리를 내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고 어머님과 부열 작가님을 봤을 때 한부열은 충분히 너무나도 완성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만 플레이 된다면 정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확신이 좀 있었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부열 작가님이 저도 너무 감격적이었던 게 처음 만난 그쪽 관계자분들하고도 스스로 없이 띵하고 또 그려달라고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또 동시에 그거를 즉석에서 그려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에게도 진짜 그 순간은 굉장히 뿌듯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감독님 개인 질문인데요. 라이브 드로잉, 비대면 전시와 같은 새로운 장르에 대한 앞으로의 도전과 활동 계획을 질문하고 있으시네요. 이런 데에 대한 거부감 있지요. 많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 드로잉은 김지우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시도조차 못했을 거예요. 제가 어딜 가면 꼭 하는 얘기인데요. 멘탈리스트 작가들이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비대면 전시도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없다면 도저히 진행될 수가 없죠. 특히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그런 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없어지는 게 본인이 아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험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는 동료이자 크루저 하나의 한부열과 같이 작업하는 협력, 동료가 되는 거고요. 그 모든 동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낼 때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가 성사가 되는 것이고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서로 넓혀주고 넓혀가는 그래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솔직히 아주 큰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부열 작가 개인으로서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작가 작업실 겸 갤러리 공간을 곧 오픈할 계획에 있어요. 두 번째는 한부열 작가가 발달장애 작가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다 보니까 후배 작가들 모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책임감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모험을 두려워할 겨를 없이 지금 여기 이런 장르나 또 새로운 장르에 더욱더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부열이라는 이름을 건 갤러리가 생기는 곳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폐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자식의 나이가 부모의 나이고 부모의 나이가 자식의 나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일체가 돼서 살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의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부모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뭔가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 한부열 작가가 엄마 없는 세상에 그나마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한부열 작가한테는 그림밖에 없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먼저 생각하고 실천해 옮긴 거죠. 부모 없이도 그림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픈 엄마의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단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의 꿈, 꿈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련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발달장애 예술가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기반이 돼서 평생을 일상생활과 함께 지낸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어찌 보면 진짜 어머니 진짜 많이 고생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갤러리 만든 거 정말 큰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드디어 현실화 단계에서 있다 보니 참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것이 저희한테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비대면 전시처럼 정말 다른 장르와 만나고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겨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계속하는 저희가 발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어머님의 추진력은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갤러리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도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만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글씨가 조금해서 저는 잘 안 보이네요.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많으시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도 응원하시는 댓글 굉장히 많으세요. 댓글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네. 나와 있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로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나왔네요. 오우. 네. 저희 아트온웨어를 위해서 새롭게 만든 특별히 만들어진 로고인데요. 네. A가 두 개 겹쳐져 있고 온이 써있는데 이렇게 웃고 있고 이제 멈추었을 때는 그냥 일직선인 입이 이렇게 웃게 되죠.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디자이너님 훌륭하십니다. 네. 네. 우리의 또 한 명의 크루 우리 황교준 대표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김금자님께서 방송이 강하신 우리 어머니. 예쁘다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부여 작가님 멋있어요. 오늘도 너무 멋진 작업 하셨습니다. 이런 댓글 많이 있고요. 멘토가 정말 중요해요. 네. 이런 댓글. 그리고 오픈 기대된다. 그리고 라이브 드로잉이 쉽지 않은 작업인데 즐겁게 작업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미라님께서. 네. 그리고 11년간의 은둔생활. 우리 아들도 필요해요. 아마 또 다른 발달장애 자녀분을 두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이 11년의 은둔생활에 대해서 어머니 또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아주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늘 얘기하듯이 내버려 둬야 된다. 네. 어머님이 강조하시는. 참견을 하면 할수록 내 아이의 능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부열시. 부열. 한부열하는 사람 스스로 무언가 받아들인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이 11년 동안 다 들어있었던 것 같고요. 네. 누구에게나 11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뒤에 작품이 궁금하신가 봐요. 뒤 작품 안아줘요 하고 오진경 님께서. 아 그렇군요. 질문을 주셨어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이 안아줘요 라는 작품이고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렸던 어버조요와 함께 한부열 작가님의 진짜 대표적인. 계속 재제작되는 그런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이 안아줘요는 언제 그린 그림이죠? 처음 이 작품이 나온 거는 한 15년, 20년 정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정확히 기억은 들지 않지만 굉장히 예전부터 꾸준히. 도형과 사람과의 만남 뭐 이런. 네. 그렇게 그려오신 그런 소재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020년 가장 최근에 그리신 안아줘요 라는 작품이고요. 굉장히 원생을 잘 쓰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특징 중에 하나인 기아 도형으로 머리를 표현하셨고요. 무엇보다도 이 작품의 이 안아줘요의 특징이 배경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아파트 사람들이 배경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또 실제로 보셨을 때 정말 이 디테일이 너무너무 예뻐요. 안쪽에 들어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다 다르고요.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이 쓰여졌으면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또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즈도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압도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요. 너무 감사한 그릴에서 그냥 힘을 팍팍 받습니다. 정말 멘토가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맞아요. 멘토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멘토는 저희 작가들한테 거의 엄마거든요. 엄마가 할 일은 냅둬라. 냅둬라. 냅둬라 맞습니다. 어머님들이 멘토이기도 하시고 매니저이기도 하시고 또 작업을 지원해주는 도움이기도 하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굉장히 큰 한부열의 동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뵈면서 부열 작가님과 어머님은 진짜 한 팀. 한부열과 한 팀이 된 이미 만들어진 그런 아주 좋은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작성해주신 클로징 멘트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있네요.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비대면 전시 아트오너 예술생 방송 아티스트 한부열은 서울문화재단의 아트머스트코우온 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사가 끝나면 정중히 인사한다. 네, 감독님 저 잘 읽었죠?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불타는 토끼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전시장을 통해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